오늘 저는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10편 1편 1절 6절 말씀 가지고 복 있는 사람 이었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가운데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잘 믿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10편인데 150편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 서론이 되는 지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을 전체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은 도둑적으로 해이해진 자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악인의 궤, 악인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보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문서 4장 2, 3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군원이 예선함이니라 마음을 지키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를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목표를 벗어났다 그듯인데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로 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삶의 목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스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자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앉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없음 여기는 교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오만한 자, 거만한 자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그 애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문서 1장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 행동을 바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행동이 바르게 되어서 선한 사람과 어울리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통하여 함께 영웅들려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방향이 잘못되고 그 다음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이 그냥 도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할 생각을 먼저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도둑을 할 집을 바라보고 그 집을 돌고 돌다가 그 다음에 행동을 옮겨서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게 되고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생각 뼈를 떠나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어서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편 2절에 오직 여우와 야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노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서 말씀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12편 1절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야외를 경애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나치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밥을 먹어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고 비만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모든 걸 적당히 해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 할 때도 너무나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산에 올라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지나치면 안 돼요 제가 서대문에서 교학교 다닐 때 교학교 선생님이 몸이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아니었는데 40을 금식하시겠다고 하셔서 주여서 다 말했습니다 선생님 몸도 약하신데 40일을 금식하면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했으니까 무조건 나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서른 아홉째 날 39일을 금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금식하다 돌아가셔야 됐나 그런데 어쨌든 몸이 워낙 약하셨고 누가 보더라도 그냥 얼굴이 바짝 말라서 2, 3일 금식해도 힘드시겠다 했는데 39일을 하시고 일어나지 못하셔서 물론 천국에 가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안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적당히 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애들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면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 교회 최고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대로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굳건해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복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뻐할 뿐 아니라 말씀을 취하로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취하로 읽고 묵상하고 암수하고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10편 17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나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심신의학 교수인 허버드 벤슨 박사가 한 말씀 묵상의 유익함을 2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박사님께서 성경을 취하로 묵상하면 급한 성격이 고침받고 신경 쇄악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두통이나 허리통증이 고침받고 부토, 설사, 변비 같은 증상들을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불면증을 치료하며 또한 암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격을 읽으면 도움되는 것이 많은데 물론 병고 칠라고 성격을 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어쨌건 우리가 성격을 읽으면 이런 축복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박사님은 말합니다 성격을 읽고 묵상할 때 환자는 자기 병의 증세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가지게 되고 병에 근심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격을 읽으면 병의 증세들이 누구로 들기 시작하고 증세로 인해 고통받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빠른 시간에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을 읽다 보면 병이 점점 호전되어지고 나중에 병의 증세가 사라지고 병에서 오는 노인암 반다고 말을 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의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하란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간 여러분 보다 되기를 주의 몸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순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2독 이상 성격을 읽고 제익들은 3독 이상 읽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말씀을 무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이 될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까? 1편 3절을 말씀합니다 그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갈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을 받습니다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깊이 강줄기에 닿아 있어서 가뭄이와도 잎사개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은 설명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복을 받아서 범사의 형통이라고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고 형통의 삶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장세기 3, 6, 9장 3절과 2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야외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외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막힌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외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외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을 주어로 있고 묵상하므로 하나님의 주인 놀란 은혜 축복을 받은 노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 정복을 앞둔 요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소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배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짓게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 형통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2024년 새해에는 말씀과 동행해서 모두가 형통의 보호를 받아 누리는 대로 못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주관합니다 우리가 형통의 보호를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됩니다 10편 1편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야외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마가리로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인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온 가문이 복을 받은 미국의 유명한 학자여 부흥 운동가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703년 미국 코네티카주 이스트 윈저에서 목회자 가정에 11번째 자네 등 5번째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애인은 많이 낳고 나야 됩니다 무조건 위로 4명이 누나고 아래로 10명이 여동생이니까 11명 중에 유일한 남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북상과 연구, 기도 시간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씀 훈련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10살 때는 친구들과 같이 동네에 가까운 숲속에 운막을 만들어서 매일 가서 기도도 했습니다 12살 때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라틴어 헬라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 13살 때 뉴헤븐에는 예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17살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예일대학이 명문대학인데요 13살 입학해서 17살에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그가 신학 석사를 공부하던 중에 능막야만 앓고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델 전성 1장 17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는 하나이신 하나님께 전교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원을 돌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 나는 한평생 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가 성령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너무나 은혜롭고 모든 사람이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하다리 외주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겠다 해서 70가지 결심문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같이 70가지 결심문을 읽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70가지 다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몇 부분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전생에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취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클지라도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의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만지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면 전심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면 무조건 하면 안 된다고 그는 자신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그래서 1727년 24살의 나이로 그 외주부가 목회하시던 뉴 잉글랜드의 뉴 샘턴 회중교에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단 에이저 목사님 목회할 동안에 1735년부터 1736년 1240년 42년까지 두 번 동안 미국의 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각성 운동일 때 무디 또 여러 주의 종교에 쓰임 받았는데요 이때 전화단 에이저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전화단 에이저서가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 원고를 이렇게 눈에다 대고 읽었습니다 눈에다 대고 읽는 동안에 성령이 매가지고 막 성도들이 뒤집어지고 불이 떨어져갖고 큰 붕의 역사로 나고 이 붕의 역사가 온 미국 북동무의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붕의 역사가 온 유행으로 여러 지역을 확산되게 되었고 1757년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천연도 백신이 나왔는데 천연도 백신을 본인이 내가 자원에서 먼저 맞고 내가 부작용이 없나 보겠다 하고 맞은 것이 그만 부작용이 생겨서 두 달 만에 56세를 이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른 나의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을 자네들에게 물러주어서 자기 부모처럼 자기 부인 세라 피어폰트와의 사이에서 11명, 3남 8년 자네를 떠나왔습니다 11명씩 만나면 좋은 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윈쉽이 동시에 살았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분과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삶의 후손들을 조사해서 영국의 논문을 낸 것이 있습니다 동시대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믿음이 좋았던 조나단 에드워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았던 맥스 주크와의 삶의 후손을 연구해 보니까 맥스 주크의 5대에 걸친 후손 560명과 그 후손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169명을 포함하여 1200명 되는 축구 가문의 사람들의 행적을 조사해 보니까 1200명 중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고 440명은 나태하고 퇴폐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몸이 망가져 병약하게 살았으며 310명이 거지, 150명이 범죄자, 알코올 중자가 100명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였습니다 그 중 40명의 여자들은 방탕한 매춘부로 악명이 높았고 단 20명만이 작업 기술을 배웠는데 직업 기술을 배웠는데 그 중에 10명은 교도소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를 조사해 보니까 떠난 지 140년 지나고 그 일가가 1390명으로 성장했는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이고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교수와 의사가 56명 목사, 신학자, 성교사가 된 사람이 100명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명, 판사가 된 사람이 39명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 3명, 국회의원 다수, 외교관 다수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대장교 75명, 작가 60명 철도에서 책임자 50명, 금융기관장 여러 명 광산주 여러 명이 그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만에 가고 말씀 만에 가고 하면 자선만 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그 가문이 범죄의 자로 뒤덮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충실했던 우리 조나단 애조의 삶은 그 가문에서 부통령도 나오고 대학 교수, 의사, 많은 훌륭한 일들이 나와서 미국 사회에 선학력을 끼치는 미국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위대한 신앙의 명문과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의 자선만 대의 여튼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과정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국권에 서서 하늘의 기쁘지 않은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죄가 잘 되며 강연하게 되고 생물한테 풍성히 얻으며 여러분 자선만 대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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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병생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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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